2161님 이번에 새로 찍은 프로필 사진 보고 빵 터졌습니다 15년 전에 찍은 우리집 가족 사진이랑 똑같아요 음악과 예능에서 항상 재미난 줄타기를 해주는 에픽하이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프로필 사진이 어떤거에요? 그.. 사진관에서 찍은.. 네 사진관에서 찍은.. 이번에 에픽하이 프로필.. 그 저희가 이제 앨범이 새로 나오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연예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찍잖아요 가수분들이 근데 좀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.. 동맹 사진관 가서 찍었어요 진짜로? 네 실제로요 그리고 좀 약간 그리고 좀 돈도 아끼고 그렇게 할까 해서 이제 투컷이 사진관 가서 찍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찍었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이렇게 예능적으로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라는데 그렇게 터질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신뢰감 있는 사진이라고 정직과 신뢰 네 저 사진 보면 약간 믿고 들어도 되는 그룹 같지 않나요? 어느 동네.. 어느 소재의 사진관입니까? 강동구 길동에 있습니다 네 길동의 사진관 네 어디인지는 말하면 안되죠? 괜찮아요 샘포토라고 샘포토 사장님이 굉장히 프로페셔널이에요 네 거기 사장님이 굉장한 분이세요 후반 작업에 아주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1초 안에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2초 걸렸나? 그러면서 외치셨죠 이렇게 뚜덕 하시더니 끝났어 끝났어 얼굴은 어차피 포샵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샵을 안 하셨어요 전혀 아니 근데 미스라는 소염이 저 사진 없네요? 아 저 때 잠깐 잘랐었어요 사진 때문에? 네 그만큼 신뢰감이 좀 있으려면 그래도 면도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UV 멤버로서 굉장히 탐나는 사진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네 UV가 인정하면 뭐 된거죠 잘 찍었다